온 김에 저희 매니저 저희 팀 매니저요 밴드 항상 가운데 서 있는 친구 있죠 사진에 저 리듬 베이스 맡고 그 다음에 그 매니저 여러분께 인사드려요 나는 나는 오줌 싸러 갔다 와야 돼요 지금 여기 저 이쪽이면 되겠지 경치 여기 시원한 날씨 아주 덥지도 않고 좋습니다 매니저님의 인사드릴 거예요 요거 아까 어디 찍어 방글로 매니저님이 매니저님 인사드릴 겁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우리 매니저 우리 리듬 베이스 맡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분인지 인사드리고 나누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런던 한량밴드 매니저입니다 아 여기가 런던은 아니구요 그 런던 조금 외각 이에요 그 뉴몰든 이라는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 한인타운 옆에 우스터 파크 라는 그 지역이구요 예 예 감사합니다 모자는 제가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데요 이제 그 오늘 썼습니다 근데 지금 새벽 이실텐데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예 맞으신 분들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저희 런던 한량밴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그 펍 음식점인데요 지금 차들이 많이 다니죠 여기는 이제 퇴근시간이 약간 지나가지고요 지금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감성 갬성 페스티벌님 자야되는데 주무셔야죠 이게 너무 가까워 자 자 오줌쌀 데가 없어 뒤에 주방이 꼬래가지고 오줌쌀 데가 없어 연병 아 진말 여기 근데 이게 보이질 않아가지고 글씨 보여? 잘 안보여요 아 딱 돌아버리겠어 아주 갬성 페스티벌하고 또 누구 오셨어? 류애님하고 누구 오셨나? 동경이야기님 아 예 여기 자매 언니 분들인데 응? 자매 언니분들이 있어 여기 계셔 동경이야기님 어 근데 한국이 지금 새벽 2시 넘었는데 하긴 요새는 뭐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많이 안좋으시는데요 여러가지 좀 좋아 리듬베이스한테 궁금한거 별로 없으시죠? 맨날 나만 나와가지고 궁금한거 많이 없으시죠 많이 이게 우리 얼굴은 오래 비춰줘 봐야 할게 없어 할게 없고 여기서요 몰래 뭘 먹고 할라 그랬어요 여기서 뭘 먹고 할라 그랬는데 다듬가 얘네가 없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저희 갈게 오줌마라 죽겠어 오줌마라 해가지고 오래하지도 못하겠네 여기 한번 비춰드리고요 비춰드리고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계속 요거 이제 저희 재수없게 얼굴 계속 안 나오고 바꿀게요 자 여기로 이제 쭉 비춰드리고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가든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여기는 정말 집들이 가든 넓고 좋아요 저기 여인은 이쁘네 저기 여인은 이쁘네요 못생긴 여인도 많은데 저기 저기 저 영국 여인은 어린애네 이쁘네 자 요기 요렇게 여기 토비랑 여기를 오시면 우스터파크 여기 헬레님도 이쪽 근처 사시거든요 저희 매니저들하고 살고 근데 여기가 좋은게 뭐냐면 음식값 싸죠 당연히 런던보다 요기 요집입니다 요지 요안에서도 먹고 요기 가든 참 좋아요 요기가 8파운드 12,000원 돈에 소고기 정말 여기 뮤헨님 웬만한 남자가 먹으면 배불러요 다 먹으면 다 못먹는 사람도 많아 웬만한 남자가 먹으면 배부릅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게요 이제 갬성 페스티벌 언니 아까 드렸고 동글동글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영국 우스터파크 한 펍입니다 한 펍이에요 가든이 있는 펍 근데 문을 닫아서 쳐먹으러 왔는데 문을 쳐 닫아서 아직 못 쳐먹고 밴드매니저 사무실 가서 거기서 인사 본격적으로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이게 보이질 않았고 차를 타고 이제 앞에 아이고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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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대가리 자 이제 대가리 자 이제 앞에를 비춰드릴게요 이제 자 이제 뒤로 갔다가 이거 앉아 볼 때 또 앉아 볼 때 아이씨 맹예전 운전하고 저 운전 못해요 신호 우라지게 길어 우라지게 더럽게 길어 더럽게 길어 사거리 연병알 오줌마로 죽겠어요 진짜 아 정말 여기는 우회전 신호 받습니다 참 차가 왼쪽으로 가죠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고 제가 지금 왼쪽에 앉았어요 아 목숨갖고 이 개새끼 때문에 이 개새끼 더 맞아야 돼 여기 기억나세요? 우리 뮤직비디오 치행 곳이잖아 여기 아 이 개새끼야 옆으로 개새끼 동남아 사람도 무시하고 뭐 양놈 백인새끼 뭐 씨 막 그러고 여자를 막 그랬잖아 남자를 그러고 그랬잖아요 난 백인새끼 더 싫어해 나는 백인 뭐 우월주의자 이런 새끼들 전 진짜 팻버려요 진짜로 진짜 주먹 날라가요 진짜 전 백인새끼를 더 싫어하거든요 저는 동남아 사람도 보면 전 더 대우해줘요 여기서도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가는 동남아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이 백인새끼들 더 더 싫어해요 아 이거 아 이거 뺄 필요 없지 참 함라면하고 저것만 영국새끼들 수쳐먹고 있나봐요 여기서 이 새끼들 들어와서 찍을까? 이 개새끼들 찍을까 이 개새끼들 거기서 이 새끼들 그치 여기 완전 여기 무슨 공장이야 잠깐만 이 새끼들 저 보이나 한번 보세요 나는 못 봐 보이세요 영국새끼들 저기서 술 처먹고 있나본데 바비큐 냄새난다 이 새끼들 바비큐 처먹네 밖에 숯불 바비큐 숯불인가 그게 숯불 바비큐 처먹네요 냄새 나는데 소우기하고 저 대육고기 먹네요 술 사러 갈 때 거기서 떠들 수가 없잖아 맥주 바람에 퍼서 맥주 사갖고 들어가겠습니다 맥주 사갖고 이제 들어가서 술방 하려고요 런던 좀 바퀴 남쪽인데요 아 나 지금 걸어가면서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들어가서는 여기 찍으면 끌어갈 수도 있어갖고 제가 안 찍는 척하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냥 거기서 얘기 안 하고 있을게요 영국새끼들 아까 저기 오늘 출산하니까 가든에서 영국새끼들 다베큐 하나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어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 여기가 여기는 거의 뭐 저희 동네 런던 시내에 비하면 시골이에요 시골 그래서 건물들이 3층이 거의 없습니다 저 3층이 있네 거의 다 2층이고 이렇게 우리나라 70,80년대 거리 같죠 줄 돌을 깨기네 아이씨 문 닿을 때 돼가지고 사이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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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술 맥주를 먹다가 사이더가 사과술 사이더가 이 새끼 얻을 때는 이 새끼 얼떨가 이 새끼 얻게 되고 응? 사이더가 사이더가 마블노 사이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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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여기 사이더가 여기 사이더가 여기있네요 여기가 좋아하는 마그넨습니다 어제도 9캠 마셨는데 오늘은 큰거 네캠만 사서 가겠습니다 이 시골은 다음 시간에 9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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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6시까지라는데 5시까지 열었습니다 이제 잘못 눌러가지고 화면이 멈췄어 아이씨 안에꺼 들어갔다 오면 이렇게 돼 아이씨 안에꺼 들어갔다 오면 이렇게 된거 같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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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링 사무실에 들어가요 아이씨 당기는거 하필이면 또 미는게 아니라 1층이 그라운드 플로어 2층이 퍼스트 플로어 3층이 세컨드 플로어 그러니까 그 숫자가 붙는거에서 영국은 한층 더 위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안그래요 미국은 그라운드 플로어가 없어요 퍼스트 플로어가 미국은 1층 2층은 그대로 세컨드 플로어입니다 예 이제 사무실에 이제 왔어요 이제 그래서 아이씨 아이씨 저희 매니저 사무실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볼 수 있네요 그치 자 인사를 다시 여기서 정신으로 드릴게요 여기서 인사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드릴게요 아이고 야 오줌을 못사고 지금도 참고 있으니까 넌 죽겠네 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니저님 인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선은 저걸로 보이겠네 하 황하셨다 오케이 저걸로 보면서 인사드려요 소통 소통하고 있어요 그쪽 가까이서 저걸로 보면 되잖아 네 이게 약간 느려 근데 네 근데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면 괜찮지 그래도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잘 네 네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이쪽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안녕하세요 오신분 인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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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차량밴드 매니저입니다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는데요 아마 못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화면으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리듬 베이스 맡고 있고 매니저에요 멈춘 것 같아요 진짜로 데이터 안전한다 또 된다 다시 다시 진짜 끊어서 인사드리고 있어 네 지금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에이 끈단다 본데 그치 이게 이렇게 되는 데니까 두 개 다 켜도 에이 끈단 게 아니야 진짜 책자 하나도 안 넘어가 응? 책자 하나도 안 넘어 같은데 소리가 여기서 들는데 나오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 넘어가네 또 아니 너 지났으면 나 혼자 안 나와서 봐야 된다고 뭔 소리가 나오네 응? 방송 되는 거 아니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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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가 잡혀온 지 안 자는 그런지 몰라 인사는 드렸어요 인사는 딱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거를 먹자고 응? 이거 먹으면서 응? 이걸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김밥하고 콩나마 내가 이쪽에 앉을게 그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보면서 응? 하는 이제 손나오나 김밥 가져와 응? 손나오나 이따 가져와 손나오나 김밥 아유 여기 저희 메이저님 사무실 메이저님 사무실 메이저님 사무실 메이저님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메이저님 사무실이고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이걸 들어오니까 안 되네요 아 진짜 사이다 하나 자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에? 사이다 하나 사이다 하나 여기 따고 저 마그너스 사이다 이거 시원한 거 잔 있나 잔? 따로 아 아주 시원하 좋습니다 아주 지금 너무 많이 끊긴 것 같다 그쵸? 여긴 왜 이렇게 많이 끊는지 여긴 지금 아 그 이쁜데 가서 펍 원래 보여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냥 할 수가 없네 할 수가 여긴 왜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아 나 이거 진짜 안 보여서 정말 글라스도님 안녕하세요 강돈도 엄냐 아무래도 여자분이 맞는 거 같아서 이분도 엄냐 같아요 엄냐 엄냐가 맞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매니저 저희 리듬 베이스 기타 매니저 언니 만나서 저쪽 이쁜데라서 원래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예 어 자기 베이스 기타 예 요거는 이제 자기 어 피겨 피겨 뭐 이미지가 비슷한데 안겨 쓴 거 말고는 자기 베이스 기타 우리 매니저님 우초이 저 사진 보면 그 가운데 매번 나오는 친구 있죠 중간에 예 우리 매니저님이 고겁니다 중간에 나오는 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여기다 지금 인터넷이 어 와이파이로 원래 해야 되는데 이거 데이터라는 걸 내가 지금 끊어지고 너무 안 좋다 버퍼리 너무 많죠 이거 글씨가 볼 수가 없어 지금 이거를 90%가 버퍼래 어 서장민 장미꼬민도 오셨는데 기타리스트가 아니고 저희 베이스 기타예요 베이스 기타 요즘 너무 안 좋다 지금 이거 이거 와이파이 아니면 안 될 거 같아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안 되겠다 인사 한번 드리고 응? 끝내자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베이스 기타 인사드리고 이 방송 끝날게요 좀 이따 뭐 키스 좀 키고 이거 너무 안 좋다 지금 왜냐하면 저기 뭐야 3G에서 어 이게 와이파이 넘어가 연결이 안 돼 잡히진 않아 네 오늘 인사드리고 인터넷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서요 오늘 이만 인사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게 되거든요 이제 모이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연습해야지 그지 네 한 달 연습하면 6월 한 6월 한 말 네 그때 7월 초 6월 말부터는 6월 중순이나 빠르면 만나서 라이브로 방송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저희 셋이 제대로 드럼까지 넷이서 방송을 할게요 근데 오늘은 너무 안 좋다 이게 와이파이를 또 잡았어야 돼 아까 그 10세키 땜에 알바더니 개세키 땜에 알바더니 처음에 개세키 땜에 알바더니 욕하고 끝내면 방송 멋있게 인사드리고 끝내 멋있게 한번더 멋있게 인사드려 네 이제 오늘 이만 그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베이스 기타 매니저 우초이였습니다 우초이 감사합니다 예 화자판 방송 일단 물러갈게요 모든